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지금까지 만들었던 PHP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중복을 제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용적인 라이브러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의 복잡함을 잘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복잡함을 지금 수용할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에게 현실의 복잡함을 상상해 달라고 요청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좀 감안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PHP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화면에 쫙 늘어나 보겠습니다. 우선 인덱스.php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글쓰기할 때 나타나는 write.php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 클릭하고 스플릿 라이트를 하면 오른쪽 화면에 배치가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php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스플릿 다운하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코드를 자세히 보시면 중복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딘가요? 여기. 여기. 여기가 중복되지 않나요? 우리는 중복을 제거해야겠죠. 자 저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htdocs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폴더에서 lib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lib이라는 이름은 라이브러리라는 뜻이에요. 라이브러리. 자 오른쪽 클릭하고 어... new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db.php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저는 여기에 여기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들을 이 코드를 제가 일단 컷해서 이쪽에 페이스트를 하는데 붙여넣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 코드가 있었던 여기에는 이제 require 그리고 이 db.php가 위치하고 있는 lib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db.php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php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동작하게 되냐면 자 여기에 있는 require라는 걸 만나면 require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index.php라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하기 위해서는 lib.db.php가 여기에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lib.db.php라는 걸 인터프리터가 열어보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마치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동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db.php라고 하는 파일에 중복해서 사용되는 코드를 빼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require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카피해서 그것을 중복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라우저를 열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웹 애플리케이션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에러가 나지 않으면 된 겁니다. 자 에러 없이 잘 동작하네요. 우리가 바꾼 것은 기능을 바꾼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이 동작하는 모습은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기서 끝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라이브러리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중복을 제거한 것 정도인 것이지 여기 있는 이 db.php라는 이 파일이 좀 더 일반적인 용도로 재사용 가능한 형태가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것도 사실 재사용 가능한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 그래야지만 코드가 너무 복잡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상상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두 줄의 코드를 한 줄로 바꾸는 함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함수를 사용해보는 것을 통해서 간단한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볼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줄이 두 줄 아니라고 생각해 주세요. 천 줄 아주 복잡하고 잘못 수정하면 큰일 나는 그런 코드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한 저 부분이 자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요 밑에서 음 db.init이라고 하면 이거는 init은 initialization 즉 초기화라는 뜻을 줄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function db.init이라고 하고 저 중괄호 안에다가 얘를 착 갖다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return 값으로 con을 주게 되면 자 phpinterpreter는 index.php를 실행할 때 일단 얘를 읽어 오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읽어서 db.init이라는 함수가 존재하는구나 내용은 무엇이구나 라는 사실을 phpinterpreter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던 db.init을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커넥션하고 그리고 openTutorial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셀렉션하고 그리고 그 커넥션할 때 사용했었던 이 정보를 con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서 그것을 return 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 db.init이라고 하는 저 함수는 connect 라고 하는 con이라고 하는 변수를 return 받을 것이고 이 변수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밑에 부분은 이제 우리가 수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두게 되면 우리는 php에 따라서 이 db.init이라는 것을 아무데서나 호출해서 뭐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뭐 이 중간집에서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또 호출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 곳에서 호출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 코드는 그럴 이유가 없는 코드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고쳐 줘야겠죠. 자 요렇게 수정해서 붙여넣기 하고 얘도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어 api를 하나 정의를 한 거예요. db.init이라는 api를 정의를 한 것이고요. 이 api를 이용해서 어 아무데서나 db.init 즉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하는 코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에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A라는 컴퓨터에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B라는 컴퓨터에서도 사용하고 C라는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행될 수 있다. 다양한 컴퓨터에서 동작할 수 있는데 그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외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꼭 루트나 1111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db.init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저 함수가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와 같은 정보들을 저 안에 저렇게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이렇게 적혀있으면 그것은 재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이 변경 가능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로 변수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hostname 그냥 host라고 할게요. 그리고 d user db user라는 뜻입니다. d p w d d p w 패스워드라는 뜻이고 그리고 d b name d name 이렇게 좀 줄여서 썼어요. 타이핑하시기 힘들까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host로 바꿔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d user로 바꾸고 그리고 d p w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d name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db init을 호출하는 여기에서도 어떻게 바뀌어야겠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입력 값들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값을 넣어줘야지 그 값이 얘로 전달되겠죠? 첫 번째는 호스트입니다. 로컬 호스트 자, 두 번째는 유저인데 루트예요. 세 번째 입력 값은 111111 그리고 db 자, 네 번째는 오픈 튜토리얼스 였죠. 그리고 얘를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보죠. 자, 에러가 안 났으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걸 이제 카피해서 다른 데도 붙여넣기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dbinit의 입력 값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도록 이렇게 고안을 했기 때문에 다르게 동작하도록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기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 패스워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db.php 파일은 건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내용만 수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골치 아픈 중복이 또 발생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컬호스트 루트 1111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이 각각의 거에 또 중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밀번호는 또 보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이렇게 코드에다가 비밀번호를 놓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보들도 우리가 중복을 한번 제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요거를 보고서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해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다만 중복을 제거한다는 것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재활용성을 높인다는 것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느낌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복잡해지는 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New 폴더를 해서 config 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겠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config.php 라는 파일을 만들어요. 자, config는 설정이라는 뜻이에요. 설정이라는 것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동작 방법을 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설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 config.php에 php니까 php를 시작하는 코드 끝나는 코드를 넣고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거죠. 그때 저는 저 정보를 따로따로 변수에 담으면 좀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열에다가 담아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 config는 array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host의 값은 localhost라고 합니다. 그리고 duser의 값은 root라고 하고요. dpw의 값은 11111111 이라고 하고 dname의 값은 open tutorials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더 분명하고 길게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예, 여러분들 타이핑하기 힘드실까봐 제가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config.php에다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정보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 정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정보를 우리가 또 읽어와야겠죠. require 이번에는 config directory 밑에 있는 config.php를 로드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실행되면 어떻게 동작하는 것 같냐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이 코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동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는 로컬 호스트는 이제 뭘로 바꾸면 되겠어요? 자, config에 있는 호스트로 바꾸고 이 부분은 config에 있는 dpw 로 바꾸고 자, 이 부분은 config에 있는 dpw 로 바꾸고 자, 이 부분은 config에 있는 dpw 로 바꾸고 이렇게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고 확인했을 때 에러가 나오네요. 자, 뭔가 인덱스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라인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번인데 자, 여기 오픈 튜토리얼스가 아니죠. d-name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리고 실행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로 카피해서 write.php에도 적용하고 process.php에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config.php의 파일을 바꾸면 이 config.php에 적혀있는 내용을 사용하는 모든 index.php, write.php, process.php에서 동시에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방법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다른 id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동작하게 하고 싶다면 우리는 이 애플리케이션 코드 전체에서 이 config.php의 내용만 바꿔서 적용을 하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것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버전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또 배우게 되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걸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버전관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이 수업을 지금 찍고 있는데 어... 포기했어요. 그 부분을 예. 이 수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뭘 더 말해줄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을 더 무엇을 말해주지 않을 것인가 라는 부분이 더 많이 고심이 됩니다. 불필요하게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거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되겠네요. 일단 중복을 제거한다. 중복을 제거한다. 그리고 제거할 때 사용하는 건 require라는 걸 썼어요. PHP에서 require라는 걸 통해서 파일을 분리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고 그리고 그 분리된 파일 안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렇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정보를 별도의 config을 하는 파일로 빼내니까 우리는 저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서버에다가 세팅을 한다면 저 파일만 수정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걸 해봤어요. 여기서 얘기한 라이브러리는 이 db-init이라고 하는 것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있는 db-init이라고 하는 것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이 코드 뭐 크게 줄이진 못했지만 얘가 많은 코드를 줄였다라고 간주한다면 여기 있는 db-init이라고 하는 것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선택이라고 하는 그 작업은 사실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프로젝트 안에서도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다른 프로젝트를 할 때도 저 코드를 그대로 재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 좀 잘 정비해서 누구나 저걸 통해서 이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겠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다 라는 그 감각을 익히시는 것이 이번 시간에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어려운 얘기 어려운 얘기 했는데 만약에 이해 안 가셨으면 걱정 마시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코드만 그냥 적용해서 넘어오셔도 됩니다. 차차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내용은 이것과는 또 선행 후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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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